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심부전 환자 또는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말기심부전 중 일부 환자에서 심장을 도와주는 기계치료 방법입니다. 심장은 아주 강력한 펌프작용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인데 말기심부전 환자들은 이런 펌프 기능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을 잘 공급하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의 신체들은 하나씩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. 좌심실 보조장치는 이러한 심장의 펌프 역할을 대신해서 혈액이 온몸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. 우선 말기심부전 환자들의 수명이 증가합니다. 또한 환자가 느끼던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등이 호전되고 이전에는 어려웠던 걷기, 달리기 같은 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. 하지만 기계와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는 연결선이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영이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.